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제가 뭐 불합격했을 때 합격했을 때 멘탈관리를 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되게 거창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다들 하는 얘기 남들이 다 그냥 의뢰상하고 여러분들도 들었던 얘기를 그냥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저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실제로 3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제가 아 진짜 이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구나 라고 느꼈던 점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조금 정말 조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데이 1이죠 이제 제가 영상을 찍는 거는 12월 31일 10시 반이 좀 넘었어요 아마 영상을 올리게 되는 거는 1월 1일이겠죠 2019년 1월 1일이고 합격 발표가 나기 전날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잠 못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일찍 자리에 누워도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초수 때도 겪었고 제수 때도 겪었고 그 다음에 합격 발표 뭐 합격하긴 했지만 그래도 3수 때 전날에도 엄청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수 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받았고 제수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덜 받았지만 그래도 많이 받았고요 3수 때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훨씬 덜 받았어요 근데 3수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었느냐 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조금 마음이 좀 불안하시고 현실적으로 좀 힘드신 분은 제가 영상으로 올렸던 임고생이 졸업하면 뭘 할까를 보고 오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뭐 방법은 조금 많죠 사실 나는 무조건 붙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아 뭐 떨어지면 한 번 더 하지 뭐 한 번 더 까짓 거 뭐 하는 거야 라고 그냥 호기롭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본인한테 분명 맞는 방법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치만 이 방법들이 안 통했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클릭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 불안해하지 마세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라고 달래드리는 것보다는 떨어지더라도 불합격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합격을 했을 때에 자신을 합리화 시키는 거죠 나는 괜찮아 라고요 근데 그 합리화를 보통 잘 못하세요 저는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라서 단련을 좀 되니까 3주 때는 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 같은데 이 합리화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멘탈 관리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겠죠 근데 합리화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결코 이제 자기 합리화다 라고 하면은 되게 자괴감이 들고 좌절감이 드는데 이걸 억지로 그냥 무릅쓰고 그냥 자기가 다 끌어안고 가는 거를 생각을 하시던데 그게 아니라 이 실패가 내가 한 실패가 어쨌든 결국에 다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려는 이유를 한 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 합리화를 시키려면은 우선 나의 생각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좋아요 한 번 진짜 뭐 1분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교사가 왜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한 번 가장 큰 이유로 한 번 생각해 보신 게 어떨까요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은 뭐 교사가 되고 싶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즐겁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해보고 싶고도 있었지만 돈을 벌고 싶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르바이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면서 비정규직에 어쨌든 서러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얼른 안정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떨어지면은 나는 그 힘든 생활을 다시금 겪어야겠구나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 하기 싫다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아 이명고씨 이 공부 다시 하는 거 너무 싫어 너무 힘들어 빨리 붙었으면 좋겠어 이 생각도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쨌든 초수, 재수, 삼수 3년 그 다음에 현직 생활 3년, 6년 동안 겪으면서 느낀 바는 이 이명고시를 준비하는 시간이 몇 년이든지 간에 제 인생에서 보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년 정말 막 안달보죠 못하고 진짜 막 엄청 어떻게든 노력을 해가지고 필사적으로 하잖아요 1년 동안 근데 1년이란 시간이 내가 그 1년을 준비할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지나고 보면은 내 인생의 정말 한 일부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그냥 단순히 지금 현재를 벗어나고자 내가 지금이 불안정하니까 안정적인 걸 찾고자 돈을 벌고자 지금을 막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안정적인 미래는 상당히 길잖아요 언젠가 나는 시험에 붙을 거고 그게 몇 년이 걸리든지 간에 붙을 거잖아요 그런 확신만 있으시다면은 내가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주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 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마 학생들을 만나고 싶다 난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얼른 교사가 되고 싶은데 돈을 벌고도 쉽지만 빨리 교사가 되어가지고 학생들을 만나고 싶은데 아 난 정말 되고 싶어 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간절하신 분들이 특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돈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아 모르겠다 기간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고 아 몰라 취업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혹은 아니면은 정말 공무원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 학생을 만나고 싶다 정말 간절하게 교사를 희망하시는 분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받은 두 가지 댓글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음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고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항상 불안하고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점수가 이게 맞는 걸까 내 점수가 안전한 점수일까 안전방일까 합격선일까 계속 고민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있을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떨어졌을 때 저는 한 번 겪고 나니까 재수 때는 더 겁이 나더라고요 아 당연히 떨어지지 않았을까 당연히 떨어졌을 것 같아 이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아 그래도 혹시 붙었을 수도 있어 막 이런 생각도 계속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밑바닥에 깔린 감정을 보면은 우선은 실패를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음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제가 제 감정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단순히 교사가 못 돼서 혹은 학생들을 못 만나서 그 아쉬움보다는 내가 실패를 했다 내가 나고자가 되어버렸다 내가 패배자가 되어버렸어 내가 패배자가 되어버렸어 주변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다니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부모님은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가장 컸어요 뭐 진짜 저는 그때도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아 남자친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결국에는 간절함 속에서 결국 찾아왔던 거는 본인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냐면요 제 담임선생님께서도 조언을 해주신 부분인데 실패를 안 하고서는 학생들과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학창시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임용고시를 안 보던 이제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잘 어떤지 모르겠지만 임용고사를 보고 사범대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그 시절 선생님들께서는 엄청난 엘리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립학교도 어쨌든 인맥으로 들어갔던 시간은 어쨌든 능력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적이 낮았을 때 혹은 아니면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 정말 질문을 했을 때 너 이것도 몰라? 이거잖아 라고 간단하게 대답하시는 선생님들을 아마 머릿속에서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있었거든요 저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소통을 잘 했는지 학생들에게 신망을 얻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학급에도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시험만 되면 엄청 불안해하는 학생이 있어요 정말 제가 볼 때 수업도 잘해요 정말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특목고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냥 입문계 갈 수 있는 안전한 점수거든요 3학년 때 뭐 얘가 성격상 엄청나게 200등 밖으로 떨어질 것도 아니고 잘해요 잘할 거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이 한 문제 틀리고 두 문제 틀릴 때마다 정말 안전부절 못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면은 그리고 이 마음에 공감을 못해주고 보듬어주지 못한다면은 학생과의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럼 나는 정말 흔히 말하는 좋은 선생님이 못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 그냥 성공만 계속하고 임용고시 한 번에 붙고 정말 좋은 학교 가가지고 승승장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들 그거를 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내가 원하는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이전 영상에서도 드렸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안 하면 공부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지만 그걸 스트레스 받으면서 극복을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외적인 무언가가 결국에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도움이 될 거야 교사 생활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불합격을 하더라도 그래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불합격했을 때 다시 합격하지 그 걸어가는 그 1년이 너무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런 마음을 안 가졌을 때 초수 시절에 아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연함 불안함 미래에 대한 끝없는 막연하고 그 약간 좌절하는 그런 심정 그것만 갖고 있을 때보다는 훨씬 나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한번 내가 실패를 겪어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 그리고 이 극복하는 방법이 나중에 내가 교사 생활을 할 때 분명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 되게 코드 숨치면서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걱정되는데 이거 제가 붙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3수 때 만약 불합격을 했어도 저는 똑같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3수 때 1차 전에 정말 저는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 일말의 희망을 갖고서 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11시 12시쯤 잤어요 그리고 동시에 아 떨어지면 기간제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기간제를 하면서 내가 교사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수 때 공부만 한 것도 아니었어요 뭐 요리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했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미생활도 나름대로 즐겼었고요 영어 과외도 했어요 근데 영어 과외를 하면서 제가 도덩윤리 준비하는데 영어가 뭐에 쓸모가 있었겠어요? 그쵸? 제가 뭐 토익을 보고 다녔고 근데 결국에는 이 가르치면서 애들과 소통했던 이게 정말 도움이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치만 분명 그 경험이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제가 3수 생활을 잘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어서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임고생활이 어차피 장기 레이스니까 이 장기 레이스가 끝나면 더 긴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지금 잠깐 지금 느끼기에는 긴 생활이지만 잠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을 빨리 만나서 교사가 빨리 되고 싶은 분이라면 내가 이렇게 실패를 겪고 안절부절 못해하고 불안해하는 이것조차도 분명히 학생들을 위한 나의 좋은 경험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모든 생활이 결국에는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교사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는 게 좋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확신 드는 게 조금 힘드시다면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는 언젠가 교사가 꼭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시면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범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교직 이수를 하시고 해서 이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견디실 수 있고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능에서 한 번 실패를 하셨던 분이라면은 실패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섭고 더 두렵기보다 오히려 실패를 한 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이제 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부서졌던 게 이제 가루가 돼서 막 흩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부서졌었기 때문에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번 녹아가지고 굳으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실패가 처음이신 분 그리고 처음이실 거라고 이제 확신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불안해하시는 분 혹은 실패가 여러 번이었어가지고 한 번 더 추가가 되는 게 너무 무서우신 분 두려우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주제 넘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N수생이라고 하죠 되게 많은 장수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감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이미 잘하고 계시고 주로 이야기를 하던 그냥 때가 아닌가 보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이미 듣기 싫으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국에는 이미 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교사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확신이 있고 되고 싶으니까 지금까지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 합격 발표를 기다리면서 내가 여태까지 못했던 거 혹은 아니면 내가 떨어졌을 때 겪을 수 있는 불안, 고통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노력을 해왔던 1년 동안 힘들었던 내 자신에게 조금 보상을 주고 휴식을 주시는 게 어떨까 해요 아마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잔병치레 안 하고 계신 분이 없을 거거든요 아마 제가 섬수 때 저는 뭐 약간 머리 많이 빠지는 거 탈모 부터 시작해서 안구건조증, 비염, 충치, 잇몸이 붓고 목에 담 걸리고 허리 통증이 있고 무릎 쑤시고 손목 통증이 있고 소화불량 오고 불면증까지 오고 그냥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했던 거 같아요 딱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몸을 조금 쉬게 해주세요 그래서 1월 1일 단 하루만이라도 조금 이제 마음을 조금 놓으시고 이제 맛있는 거 좀 드시고 그 다음에 가고 싶었던 데 놀고 싶었던 거 이런 거 다 가보고 해보시면서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만드시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만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주변에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 내가 떨어지면 나한테 이제 올인하셨던 지원해주셨던 부모님 얼굴 어떻게 보지 뭐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남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할까 뭐 나 연애 못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일절 하지 마시고요 다 하지 마시고요 이런 생각은 이제 그냥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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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한테만 열심히 노력했던 나 자신만 생각을 하세요 아 나 그때 놀았는데 나 이거 못했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선생님 분명히 정말 많이 공부하셨고 정말 많이 노력하셨어요 하루에 사실 6시간 앉아서 공부하기도 너무 힘든데 어쨌든 공부 몇 시간 동안 앉아서 하셨잖아요 하고 싶은 거 참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돈 쓰고 싶은 거 다 참으셨잖아요 친구들 만나고 싶은데 무조건 다 만나지 않고 참으셨잖아요 그렇게 인내하고 고통받았던 그 시간들 다 잘 견디신 거잖아요 충분히 고생 많이 하셨고 위로받으실 자격이 있으시고요 충분히 쉬실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불합격이 뜬다고 하더라도 역시 충분히 고생하셨고 힘드셨기 때문에 위로받으실 자격이 돼요 누가 그랬었죠? 누가 어떤 강사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충분히 힘들어 하실 때 위로를 받으실 자격이 돼요 그러니까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혼자 숨어서 혼자 친구들 만나지 않고 혼자 연락 두절돼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친구들 만나가지고 힘들다고 푸념하세요 푸념하셔도 돼요 아 이거 푸념 친구가 싫으면 어떡해요 아 그 친구 친구도 아니에요 푸념 실컷 하셔도 되고요 부모님께 하소연하셔도 돼요 그러셔도 됩니다 부모님도 힘드시겠지만 본인이 더 힘들었잖아요 굉장히 힘들었고 부모님은 충분히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소연하고 당당하게 힘들어하시고 그 힘든 시간 동안 아프고 힘들지만 혼자 아니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나눠야지만 그걸 또다시 극복해서 공부할 힘이 나거든요 공부라 아니더라도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시간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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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일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제발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꼭 사람 만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달 한 달 동안만이라도 바로 공부를 하셔도 좋지만 바로 공부 안 하시고 좀 하고 싶었던 거 이제 못 만났던 사람들 다 만나면서 회포를 푸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벌써 30분인데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제가 하는 멘탈 관리법은 결국에는 이것도 다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식의 방법이었습니다 음 이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편집을 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은 2018년이니까요 반년 동안 음 제가 유튜브를 취미로 했었는데요 정말 구독해 주신 분들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2019년에도 한번 이 취미 생활 계속 열심히 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제가 처음 영상 찍을 때는 여기였거든요 근데 벌써 이만큼이나 길었어요 그쵸 오 신기해 자 그러면은 다음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 자 그럼